XSFM입니다. I, D, W, K 2022년 첫 목요일에 그것은 아이디인 실탑니다. 세고 모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만 정신의 여유를 보살피면서 하십시오. 가끔 조심조심 밖에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이디인 실태 445회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헬마우스 방금 집에 갔는데, 다른 일하러 갔는데, 오늘 걱정했거든요. 왜요? 평상시보다 원고가 늦어서 분량이 적으면 뭘로 채울까? 이때쯤 되면 윤세민 에디터가 저를 비웃죠. 항상 반대로 걱정하고 있다고. 미어섰집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좀 길게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원고 양을 보고 개입의 정도를 정하거든요.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라운드업 이후에 헬마우스 코너로 만나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한 번만 서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인생은 한방 원강디지털 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상네이처 자 진경옥 설날 할인입니다. 네 평상네이처 진경옥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꾸덕꾸덕한 홍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큰 폭의 할인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설날 시즌이 조금 빨라요. 네. 1월 말 2월 초에 걸쳐 있죠. 연휴는 엄청 길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큰 폭의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라는 뜻입니다. 네. 네. 한병 가격 11만 9천원입니다. 건기식 덕후인 사장님 말에 의하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옥고 중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매우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꾸덕꾸덕한 진경옥 설날 선물로는 아주 좋아요. 물론 그냥 거칠해만 하고 말거나 이거 열심히 드시지 않을 분에 대한 선물이다. 그러면 좀 더 싼 것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더 유명한 기업의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따져가면서 먹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걸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종류를 안 드셔본 분에게는 그냥 싼 거 드리는 게 좋은데 선물로 선물 칠해야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할 때는 꼭 진경옥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를 기존에 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게 혀에 닿자마자 어? 싶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면 이거 뭐야? 싶은 느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거 드시다가 이거 드시면 깜짝 놀라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드리면서 자신 있게 말씀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 진해. 네. 시선집중의 김종배 선생님을 보고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게 헬마우스가 말하면 네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전해주시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방송 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들으면요. 헬마우스는 바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헬마우스 말도 들리는데 동시에 김종배 진행자의 머리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아 쟤 왜 저래? 아니 그리고 약간 조금 이해도 못하세요. 그건 뭐 김종배 씨 본인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김종배 씨의 유연한 진행 능력이 제게 없는 관계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뉴스 라운드업을 빨리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안타깝죠? 신년사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론사들도 다 그냥 일면에 안 실어주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방역, 경제 분야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2차 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음 정부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하며 4가지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둘째는 추격자 전략을 버리고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며 주 52시간제와 전국민 고용보험, 산재 사망 감소, 주거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나면 저도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 텐데 준비를 할 텐데 2000년대 초반에는 IMF의 충격 이후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마인드가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역으로 웰빙 열풍이 불죠. 네. 뭘 해도 즐겁게 잘 살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이런 열풍이 부읍니다. 그래서 원강 디지털대학교 한방 건강한 것 같은 곳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트렌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건 관련된 건 다음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언론이 신년사를 해석할 때 특정 명사가 몇 번 나왔는지 세보는 걸 참 즐깁니다. 청와대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써놓고 단어를 세보고 다시 수정하기를 좀 하는 걸로 압니다. 작년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29번 나왔습니다. 올해는 43번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되게 허탈하고 속상하고 되게 사상 누각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기재부가 몇 년 동안 딴청을 피우고 있었죠. 그 사이에 자영업자들이랑 일부 업계가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는 엄청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재부를 수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가 조금 더 취재해서 얘기해볼 시간을 마련해볼 겁니다. 아무튼 경제란 말 많이 했고요. 한국판 뉴딜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도 생각하면 힘 빠지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쪽에서. 다들 이명박근혜 때하고 다를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이거 영혼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나아갈 길에 비전을 제시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론이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때는 죄다 진보인 척 돌변하는 습관을 보여줍니다. 기업을 선두에 내세우면 뿔 달린 자본의 노예에 취급을 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인다고 하면 기업을 옥죄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뉴딜을 하자고 하면 기업한테 떡 돌린다고 뭐라고 합니다. 남북관계 모색하겠다고 하면 이제까지 실패한 얘기만 합니다. 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년사 정리할 때 슬프다는 생각 안 할까? 청와대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이 취재도 안 하는 마지막 신년사를 들으면서요. 케냐의 고인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리차드 리키 박사가 타개했습니다. 네 역사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리차드 리키 박사는 1984년 호모 에렉투스의 유고를 발견하면서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중요한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 국가 야생보호국 책임자로 임명되어 상하를 노리는 코끼리 밀려꾼들에게 강경한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이 자리가 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 수밖에 없는 나라죠. 네 여기로 간 사람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실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특히 밀려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12톤에 달하는 상하더미를 서각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주 힘이 있는 사진이었죠. 네. 인류는 이렇게 불법 무역과 힘의 남용을 막아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집중한 건 이 사람의 고고학적인 성취입니다. 이 양반이 부모님 때에 처음으로 케냐에 이민을 옵니다. 아버지가 호모하빌리스 화석을 발견을 해서 고고학 업계에서 대박을 칩니다. 케냐에서는 아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제가 고고학에 대해서 어릴 때 조금 본 거 말고는 관심을 거의 끊었는데 그래도 이건 알거든요. 호모하빌리스는 호모에렉투스의 수십만 년 전 선조입니다. 네. 그리고 아들인 리차드 리키와 그 주변 사람들이 케냐에서 호모 루돌펜시스를 발견합니다. 그 전 인류 화석이랑 가장 큰 차이는 뇌용량이 있고 뇌용량은 점점 들죠. 그리고 손발가락 모양이 현생 인류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런 손발로는 나무를 탈 수가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발바닥 모양을 보아하니 주로 서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호모하빌리스보다 직립을 오래하고 나무를 안 타던 인류를 1980년대부터 호모 루돌펜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학계에 완전히 인정받는 데에는 리차든의 딸 루이즈 리키 박사가 노력을 해서 수십 년을 더 써야 했습니다. 이 리키 집안의 노력으로 인해서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이 더 탄력을 받은 것이지요. 고고학 책을 한 권만 읽은 얼가니의 지식이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고고학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의 평입니다. 다음 보시죠. 오늘의 가장 재미있는 뉴스예요. 멀티 유니버스의 충돌. 멀티 유니버스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조만간 저희가 드라마 하나를 다룰 거예요. 드라마 하나를 다루면서 요즘은 드라마 하나를 다루려고 하니까 윤석열 에디터와 저희가 같이 느끼고 있는 고충인데 드라마 하나를 다루려고 하면 일단 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만 원은 괜찮은데 시간이 그리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원래 쓰던 돈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뒤지다가 이 작품을 발견했죠. 높은 성의 사나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62년 소설 원작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의 승전에서 미 대륙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미 대륙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겪게 되는 초현실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의 주요 소재가 멀타이버스예요. 평행우주. 평행우주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평행우주 하면 트럼프죠. 짱이죠. 왜냐하면 저기서는 당선됐잖아요. 재선됐죠. 저기서는. 텍사스주 델러스의 대중연설에서 부스트샷을 맞았다고 밝히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래된 트럼프 지지자들 기껏해가 4년입니다만 오래된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턴힐이죠. 이거 레슬링 용어로.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악역전환한 거예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미국의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백신 접종 현장을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대통령들은 약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받는 장면을 공개를 했거든요. 퇴임 이후에도. 네. 그리고 전 대통령들이 다 같이 출연한 접종 독려 광고에 출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연설과 인터뷰에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심지어 걷다가 숟가락도 얹죠. 네. 내 덕분에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았다며.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에겐 비난을 받고 있고요. 한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의 백신 지지 표명이 너무 늦었다며 이미 우물에 독을 탄 다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백신 찬양을 해? 트럼프가? 일단 멀타이버스가 아닙니다. 이게. 요즘 들어 제가 입만 벌리면 꺼내놓는 정치적 견해의 표층과 심층 이론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미친 소리 A를 합니다. 리더 본인은 미친 소리 A를 믿지 않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리더인 관계로 지지자들 앞에 나설 때만큼은 미친 소리 A를 믿습니다. 진심으로 떠들어요. 지지자들은 그리하여 미친 소리 A를 믿습니다. 리더와 달리. 일부 지지자는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미친 소리 A는 리더의 손을 떠나서 지지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리더는 목표를 잃었어요. 미친 소리 A를 짓거림으로써 지지율을 얻어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리더는 미친 소리 A가 필요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뒤집죠. 미친 소리다. 지지자들이 분노합니다. 이런 일이 정치에는 비일비재하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자, 이런 미친 소리 설파의 구조가 공고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뭘까? 그러니까 명징하게 직조된 멍청이 지지자입니다. 명징해야 돼요. 명징하게 멍청하고 잘 직조돼 있어야 돼요. 지지자들이. 지지자가 충분히 멍청하면 잘못된 프로파간다는 빠르게 사실처럼 자리 잡힙니다. 그게 수많은 서양의 시민들이 백신을 안 맞은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그 나라마다 다 트럼프 지지자가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트럼프에 해당하는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안 통합니다. 백신을 95%의 성인이 맞았죠. 사실상 너무 아픈 사람과 트럼프를 지지할 법한 사람 극소수를 제외하면 다 맞은 거예요. 그럼 언론은 한국의 언론은 왜 저러고 한국의 보수 지지자들은 왜 저러나요? 백신을 맞았을 텐데? 표층과 심층의 정관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백신을 못 믿겠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 A를 아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뉴스원과 조선일보 기자들도 보수 시민들도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 이론입니다. 던져보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러면 보수 정치인, 다수 언론인, 보수 시민 모두의 상태가 동일해집니다. 말로는 미친 소리 A를 하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 그들 중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이 해석이 아니면 K-방역의 성과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론을 던졌습니다. 맞는지는 천천히 제가 까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물며 대선 후보도 이런데요. 다른 메시지들은 어떻겠어요? 다음 보시죠. 올해 1월 1일부터 국회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국회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뉴스라서요? 그러면서 국회 노동자들은 이전 용역회사인 휴콥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노동청에 접수했습니다. 자, 공무직으로 전환된 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하청의 노동자였을 텐데 하청회사들이 법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 자주 써먹는 수법이 있죠. 그전 임금도 떼먹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업도 해버리고요. 하늘탈인의조 국회 지부는 당직근무와 휴게시간 산정이 잘못되어서 휴게공간도 없고 휴게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봐야 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밀린 임금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휴게공간도 없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건 중요한 위법인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죠. 네, 용역회사인 휴콥은 휴게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용역시절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월급을 안 줘요. 그리고 열흘 뒤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네. 그럼 불만 대신 주먹이 제기되죠. 그러니까 이게 휴게공간도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네. 너네 열심히 일하다가 공무직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칼 꽂으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사장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진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불만 제기했으면 잘렸을 테니까. 그렇죠. 네. 감상. 한국이 얼마나 만사다급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등잔미치잖아요. 국회에. 등잔미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무도 그동안 정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 사무처가 신경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주야간을 해야 하는지 삼교대를 해야 하는지 노동권은 누구 관할로 지키는지 하청업체는 어떻게 감시하는지 쉬면 어디서 쉬는지 아무것도 체크 안 된 채로 수십 년 이렇게 지낸 것 같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렇게 노동 관련 문제를 떠들었었어요. 우리가 전에 아파트 관리원 이슈 말씀드리면서 이거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감단노동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이분들이. 감시 단속적 업무로서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노동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국회가 이게 안 돼 있죠. 이걸 알려주는 거죠. 한국 정치가 관리원 업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관리원 노동자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고요. 어디 하나 있어요. 실제 정치의 효용감을 여의도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상 같습니다. 이 사건이. 전 그렇게 읽힙니다. 관리원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냐면요. 건물만큼 있어요. 네. 마지막은 스포츠 슬래시 노동이수입니다. 프로축구 선수가 연봉이 올랐다고 해도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돈만 더 주면 그만이지. 주술구조가 좀 안 맞죠. 네. 공정위에서는 국내 22개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구단 간 협의에 의한 이적 조건 중 연봉이 이전 계약 조건보다 유리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네.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다른 리그가 아직 이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또한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과 초성권 사용을 구단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거 재밌죠. 그동안 K리그 스타들이 왜 TV나 유튜브에 이렇게 등장 안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 인기가 없어서? 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축구를 안 보는 저보다도 안 보는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연봉이 올랐다고 해도 다른 구단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말이 복잡한데 중요한 말은 이적 거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연봉이 올라도라는 말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선수는 뛰기 싫은 팀이에요. 혹은 선수는 뛰기 싫은 리그에요. 하브리그일 수도 있어요. 그 팀에서 원소속 팀에다가 좋은 임대료를 불러. 그러면 선수는 돈을 이렇게 짚어줘야 이해가 쉽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다가 3천만 1원을 주죠. 그럼 선수들과 무관하게 그릴로 옮겨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나요? 사실상 언해피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거죠. 네. 높은 확률로 본인이 원한 만큼의 커리어를 못 이어가고 일찍 은퇴하는 선수들의 비율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노동적입니다. 이게 무슨 3억이다가 5억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5천만 1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1원은 아니겠죠. 물론 K리그는 할 말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운띄운 직후에 발표하기 직전에 이미 이걸 고쳐놨다고요. 표준계약을. 자진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K리그가 고친 건 아니고요. 대한체육계에서 작년에 표준계약서를 각 구단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협회마다 돌리기도 했고요. 개한체육회가 올해 왜 그거를 했느냐. 2019년에 선수협에서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선수협의 파워가 적거나 아직 조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스하키, 핸드볼, 농구, 배구 이런 종목들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뉴스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주부, 개인사업자, 만학도 등 많은 이들을 위해 열려있는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장학제도도 알아보세요.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원의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어서 가면... 가짜뉴스 확인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22년의 첫 헬마우스 코너 헬마우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지금 결심을 했는데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심이요? 논평을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음... 그럼 뭘 하시죠? 감사... 음... 음미를... 음... 오늘 약간 독서 팟캐스트에 가까워요. 우리가 참... 여러 종류의 컨텐츠들을 헬마우스 코너에서 다뤄왔는데 오늘은 정말 새로운 시도다. 유튜브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네. 그 어딘가에 있는 그 무언가. 그렇죠. 네. 모두가 뉴스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네. 이 사람 자신은 전혀 뉴스가 아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말이지 그냥 기록을 훑는 것만으로도 평론이 필요 없게 그림이 비춰질 것 같다는 확신이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을 잠시 후 얘기할 거고요. 그...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문학 시간에 귀가 닳도록 들은 것이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인물의 변화.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렇죠. 어떻게 입체적으로 묘사가 되었는가. 그렇죠.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 때와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게 후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난 헬마우스 코너의 후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금주의 의사 소통 현재는 국내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봐요. 잠깐 좀 보죠. 제가... 아, 이 회사 이름 얘기하는 건 좋지 않겠군요. 제가 OXX 온라인 뉴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당시 디지털 OXX에 입사하던 2011년에는 이제 막 어뷰징이 스포츠지가 아닌 메이저 언론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언론사에서 온라인 뉴스 팀을 자회사로 분리해놓은 것은 오래된, 아니 거의 시작부터였다고 들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건 온라인 뉴스라는 게 한국에 나타나던 그때부터를 말합니다. 조선도 디지털 조선...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디지털... 디지털이죠. 디지털 조선일보를 95년에 창업했고 그때로부터 2005년 사이에 많은 신문 방송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본사의 뉴스를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일을 맡겼으니까요. 이유 중 하나는 처음 온라인 뉴스가 등장할 때부터 언론인들이 이를 대놓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온라인 뉴스 수입을 어린애 푼돈 내지는 돈은 안 되지만 언론사 체면상 이런 새로운 것에도 손은 대놔야지 정도로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제 친구들이 처음으로 언론사에 입사하던 때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2005년이면 저는 기억을 해보면 지면신문은 안 보던 때였었거든요.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회사는. 그러니까요.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언론사들은 이제 온라인 자회사들이 돈이 꽤 벌리는 캐시카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기존 미디어는 온라인의 독자를 뺏기고 우격다짐으로 광고비를 빼앗아 오기 위해 어르고달래고 협박하고 있는데 취재도 않고 기사를 쓰지 않는 온라인 자회사들이 기사를 갖다 팔고 포털에서 받아오는 돈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죠. 이때부터 포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기 위해 콘텐츠료, 인상도 협상을 하고 어뷰징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PB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2014년쯤 들은 얘기가 OO가 어뷰징팀에 3,40명을 앉혀놓고 실시간 이슈 대응을 한다더라 였습니다. OO는 점잖은 기자들이라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애템애템하며 속으로는 줄어드는 매출에 발을 동동하던 걸 기억합니다. 당시 저희 사내에서는 온라인으로만 나가는 기사를 쓰는 팀 인력들이 있었지만 기자라 부르지도 않았고 취재라는 걸 취재가 직무라고 여겨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 포지션에 계셨나 보네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도 그때쯤부터 언론사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온라인 뉴스 쪽으로 빠졌던 사람들은 결코 본사로 넘어갈 수 없었던 한국 사회의 중요한 어떤 이중노동 문제가 여기서 똑같이 발생했었던 게 있었죠. 그런데 매출은 온라인 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신문사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지만 속은 타고 있었겠네요. 그래서라도 더더욱이 돈을 못 벌어오는 부서가 돼버렸잖아요. 본사가. 그래서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급의식의 철옹성을 더 심하게 쌓았습니다. 제가 본 언론인들은 그랬어요. 적어도. 직무는 보통 파견직 인력을 데려다가 2년 쓰고 계약을 종료했고 당연히 승진기에도 전혀 없고 소모되는 직무였습니다. 파견법 개정 이후 저희 회사는 파견직이나 직접채용이나 복지 혜택 달리 줄어들 것도 없는데 파견대행 업체 비용 나가는 게 오히려 아깝다고 판단해 모두 직고용으로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근로조건은 주야 2교대 근무시간 중에는 실시간 대행을 하느라 화장실도 못 갈 정도여서 근속기간이 아주 짧았고 3년 된 직원이 고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맡은 시간에 PV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 업무 평가였고 주요 업무는 제목 바꿔달기와 네이버 보낼 뉴스 꼭지 편집이었습니다. 우라카이의 선조죠. 이게 메인에 잘 걸리는 게 목표였죠. 방송사인 OX에서는 누구도 뉴스 제목을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낚시질하는 아주 천한 일을 자회사가 돈 벌어야 해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용이 난다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데스킹 아닌가요? 언론사가 아니라는 선언이예요 사실은 언론으로 안 벗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시다시피 언론사는 특히 신문이 못해인 회사들은 모든 인력이 기자들입니다. 경영도 다 기자가 하고 사업본부장도 다 기자입니다. 기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2등 직원입니다. 일반 회사의 관리 인력인 회계, 총무 이런 부서에는 비언론인 출신 전문 인력들은 모두 비전문인 기자 출신 부사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하물며 자회사, 그것도 온라인 뉴스 내보내는 직원은 그들과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기자들로부터 이루어진 본사노조에는 가입 자격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없을 거예요. 본사노조에서 온라인 뉴스팀 직원들을 거의 불가촉 천민 취급했죠. 자회사의 사장도 항상 본사의 사업본부장 중 이사나 상무로 진급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어쩌면 정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공장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현지 직원인데 현지 사장만 한국에서 본사에서 보낸 직원으로 하는 그래서 싹 인건비 형태로 해가지고 이익을 빨아가는 사실은 지역 마트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도 지역의 상권을 파괴하면서 싹 빨아들여가지고 전부 서울의 본사로 이익을 보내버리는 이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입을 다른 청취자의 말씀을 통해서 왜 다시 전달을 드리냐면 이렇게 고착화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언론인들이 없었거나 그것에 저항할 만큼의 충분한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럼 그 언론인들이 만드는 컨텐츠의 한계성에 분명히 녹아놨을 거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NS의 실질적 지휘는 조선일보의 DNA가 폐속까지 박힌 월급 사장이 하고 그는 지금도 아마 조선일보 국장급 회의에 매주 꼬박꼬박 가고 있을 겁니다. 아직 조선일보 2.4분기 공시자료가 안떠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NS의 자본구조나 이사진들은 모두 본사에 장악되어 있어 이름만 사장이지 혼자 사업적인 결정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언론중재가 들어왔을 때 조선일보가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큰일은 아닙니다. NS와 조선일보의 계약에 납품한 기사 혹은 파견시킨 인력의 문제로 조선일보의 어떤 손실이 있다면 조선일보가 처리하고 NS가 보상한다고 돼있으면 손실을 NS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뉴스 평가위에서 퇴출되는 일만 없으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박차고 나와 어뷰징 전문 기자들하고 더 팩트2를 차리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기존의 선후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심기에 어긋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수 틀리면 유튜버밖에는 할 게 없어지거든요. 예전과 다른 점은 그 온라인 자회사들이 본사에 벌어다주는 수입이 이제는 한 목소리 할 만큼 크다는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우트한 인력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그 탓일 거라 봅니다. 물론 그 밑의 인력들은 여전히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꼴을 보다 신물라 떠난 지 2년입니다만 이렇게 주자리주자리 떠들고 있는 걸 보니 여전히 감정의 앙금이 깊은 것 같네요. 본사 기자가 뜬금없이 저희 회사 온라인팀에 전화를 걸어 대뜸 반말과 폭언을 써가며 내 기사 제목 왜 바꿔놨냐고 소리지르던 일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기껏해야 22, 23살인 직원들이 하루 12시간 일해받는 5명치 월급을 방해만 되는 본사 출신 기자팀장 한 명 파견비로 본사에 보낼 때 느끼는 자괴감 사실 그 파견비를 벌어온 것이 그 온라인팀 직원들인데 말입니다. 저는 포털에 원천적으로 뉴스를 못 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격파입니다만 사기업 간의 계약을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그것도 언론사님들이 엮인 일을요 감사합니다 이걸 이 교대로 굴린다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 전에 뉴스 이것저것 챙겨보다 보니까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바이트댄스의 직원들이 1만여 명 정도가 집단소송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소송을 했나 했더니 이 교대로 그 동영상의 사전 심의를 하는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 심의를 해?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영상을 어떻게 사전 심의를 하나? 라는 생각처럼 틱톡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1초 단위로 어마어마한 양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사전 심의하지? 했는데 그래서 서양의 소셜 회사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궁금하죠 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탁테일 새우 까는 소리하고 있네 아니 그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동물학대 영상 무슨 여성 복수 불법 촬영물 총기 난사 영상 이런 어떤 올라가면 안 되는 영상들을 그 사람들이 미리 봐가지고 걸러내는 역할을 일일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충격이나 노동 환경에 문제를 걸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24시간 뉴스를 굴리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이교대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8세기도 아니고 이 틱톡의 노동쟁이 이야기를 보면서 서양의 회사들 서양의 언론사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상 비웃는 동평을 내놓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나라에서 보고 배운 황금전사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검렬하고 앉아있는 지들이 본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럼 다시 이게 우리나라 언론사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뭘 배우고 자라가지고 한국 언론인들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써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NS의 지난번에 스타들만 봤는데요 안 그런 분들한테 따뜻한 직장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의 분위기는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오늘은 멀리 떨어져와서 프리랜서 저널리즘의 세계로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름께였을 겁니다 저희가 아직 헬마우스 채널을 운영하던 시절인데 아 지난해도 아니구나 벌써 지지난해가 됐네요 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께에 유튜브 헬마우스 채널의 그 당시 프로듀서였던 하시피의 규정에 따르면 당시 한국 언론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제호를 떼야 한다 제호를 떼야 한다 바꿔야 한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중권일보다 중앙일보는 중자를 지킬 수 있네요 그렇죠 동아일보는 근데 다 떼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동아일보는 사실상 숙주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호를 지킬 권리가 없다 그래서 중권일보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진중권 선생이 뭘 올리면 거의 실시간 복사 아마도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조사만 따서 그대로 올려서 써대는 걸 했었기 때문에 저희 그때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 뭐였냐 아니 프리랜서 저술 노동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노동권 존중이 없다 갖다 쓸 거면 돈을 안 줘 돈을 줘야지 아니 원고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지난 3년 동안 보수 언론과 머트 계열에게 진중권 씨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면 황금알을 많이 낳는 거위거든요 엄청나게 낳아요 근데 거위라서 돈도 안 받아 돈도 안 받아 아니 돈을 이렇게 주면 자기 필요 없다 그래 그렇죠 그리고서 알을 계속 낳아 그러니까요 아니 오히려 생산성이 계속 좋아져요 그렇죠 돈을 안 줄수록 좋아지는 거야 신문에 실릴수록 공짜로 갖다 쓸수록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하면서 진짜 짜증내면서 문제의 의식을 가졌던 게 뭐냐면 출판사의 편집자도 동아일보의 그 어비진 기사를 쓰는 기자보단 노동을 많이 한다 그렇죠 그렇죠 진중권 선생의 원고 초고를 받으면 엉망진창이거든요 네 제가 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대로 출판을 할 수가 없어요 글 잘 쓰는 분은 아니죠 네 그러면 그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공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편집 노동을 하는 사람도 그냥 자기는 회사에서 별도로 월급을 받을 뿐이지 그렇죠 진중권 선생한테는 원고를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깎아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동아일보는 왜 생으로 그냥 갖다 쓰냐고 심지어 편집이 없는데 조사 붙이고 뭐 그 서술어 목적어 정도 몇 개 추가하는 거는 그거는 편집 작업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 시사 방송을 할 때 요런 자그마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은 시사 미디어 업계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돈을 안 주는데 뭘 되게 기쁘게 해 그렇죠 계속 시키면 더 기쁘게 해 오 이게 이거는 이게 그 뭐냐 산업혁명 이후로는 신의 부르심 외에는 저렇게 구른 사람이 없어요 저게 왜 그러나 혹시 거기에 신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는 사제를 자청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프리랜서 저술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소화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원 우리의 양념 짭짤하죠 들어가면 맛이 살아나는 백다십니다 우리의 원래 이웃부터 만나겠습니다 원래 이웃 헬마 AS 돌아온 정규재 선생의 일침입니다 정규재의 일침 생각나가지고 옛날 포스터를 찾아봤거든요 지금 봐도 이건 걸작이에요 자민당 포스터 있잖아요 부산이 광주보다 못 산다고 그렇죠 대놓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아니 어떻게 혐오를 이렇게 안타깝게 실패한 자민당의 부산 상륙작전의 주인공 부산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정규재 후보는 만 6,380표 득표율 1.06%로 과감하게 낙선을 하셨습니다 1%가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봐야 선거비용 보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지셨겠죠 그래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생업으로 돌아옵니다 복귀 뒤에 페란드 바이크의 조이스 어떤가 봤는데 썩 나아지진 않고 있는 모습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질 때 잘 회사를 잡아줘야 되는데 갔다가 온다고 해서 자기의 복귀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새로운 콘텐츠를 뉴미디어에 발을 들인 독립 콘텐츠 업체는 보통 수명이 3년간 오래간 겁니다 그래서 선등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규재 선생의 어떤 행보와 반대 행보를 겪고 있는 우리 신혜식 선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계정을 새로 팠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 개인 계정을 따로 팠어요 그럼 뭐요? 여러 생각을 했겠죠 신혜안수를 자기가 몇 년째 운영을 했는데 이걸 법인으로 굴리다 보니까 막상 보면 나한테 남는 게 없다 그렇죠?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신투부 신혜식이라고 따로 팠네요 순식간에 엄청난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42만 명 그리고 5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신혜안수보다 잘 나옵니다 이게 지금 3시간 전에 올린 영상인데 12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신혜안수를 압도하고요 자기가 설립한 법인을 버리고 아니요 그건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갖춰놔야 되니까 내가 공적 투쟁을 한다는 형식은 갖춰놔야 되니까 펜앤드마이크하고 차이가 10배 정도 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유튜브 슈퍼챗의 주간순위에서도 항상 탑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정규조 선생은 고지식한 분이라서 복귀한 뒤에 가열차게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원래 하던 일 원래 하던 일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망했던 아이템 그렇습니다 그럼 문재인을 공격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분은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말 진짜 보수 참보수 신년보수이기 때문에 신년보수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건 용노바 이건 명교고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충심 그렇죠 이건 사파야 이거는 따라서 일본 자민당과 견해가 갈렸죠 이제 일본 자민당은 윤석열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일본 자민당은 잡시성 공룡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정규조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 영상을 어디서 봤는지도 중요한데 이 영상이 FM코리아 펜코 펜코의 인기 동영상에 올라왔어요 인기 게시물에 올라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봤는데 대단합니다 열변을 통하십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이 지금 미천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토론 안 하겠다는 거죠 공개토론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전국에 다니면서 1일 1망언이지 않습니까 그 망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망언이 그냥 말실수로 언론이 꼬투리 잡은 게 아니에요 이념이 없는 자의 코미디입니다 이념이 없습니다 그저 들은 얘기를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념이 없어서 터지는 얘기입니다 그 윤석열을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왔답니다 보수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죠 대단하십니다 확실히 360도 돌면 제자리라는 게 대단하신 게 역시 언론사의 주필까지 지낸 분답게 핵심을 짚어요 이념이 없는 자의 코미디다 거기서 띵 저 편집은 펜코에서 붙여준 겁니다 애들이 잘해요 요즘 찰지게 붙는데 윤석열 관련 밈의 보고 요즘 FM 코리아가 아주 재밌습니다 요즘 데스크탑 기반 커뮤니티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 제일 싫어하는 곳이죠 제일 찰지게 까요 제일 잘까 문제에 김건희 사과 영상에다가 아이빌리비를 붙였던 그래서 조회수가 아니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인데 조회수가 150만이 넘었어요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고 그 뒤에 그 앞뒤로 또 히트를 쳤던 게 트랙터윤이라고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대형 트랙터에 올라타서 밭을 갑니다 무슨 밭이냐 민주당에 표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배경음악이 뭡니까 배경음악이 전화 얘기입니다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울리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트랙터를 끌면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는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바틀 열심히 가는 거죠 야 나 펜코 나 그 영상을 보고 아 펜코한테 찍히면 안 되겠구나 내가 윤석열 윤석열 후보한테 찍히는 건 괜찮은데 펜코 애들한테 찍히면 큰일 나 그죠 이 펜코발 아이빌리뷰가 일주일 만에 친 이재명계의 오랜 노래가 됐죠 그러니까요 진짜 송오브도 송오브도 이어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정규재 선생을 펜코에서 발굴해가지고 히트작으로 만들어주는 콜라보레이션 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 굳이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 지금 펜코 선생님들이나 정규재 선생이 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후보 교체 후보 교체론 안 됩니다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까맣한 게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의 당원당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양당의 당원당규를 봤거든요 거의 헌법구절 수준이에요 정신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 문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문을 열지 마라가 아니라 그 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 문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사실 자연스러운 거야 정당이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자당을 대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는데 네 그걸 끌어내리겠다는 조언을 그 밑에다 달아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없습니다 비슷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정규준 선생이나 뭐 이제 펜코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 제74조 2 그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타이틀이 뭐냐면 대통령 후보의 선출에 대한 특례예요 이게 아니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니까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 조항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예시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5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 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없죠 내용이 있긴 있어요 뭐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가 심의를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뭔가 정할 수 있다 근데 뭘 정하는지는 없습니다 뭘 정하는지는 없어요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끌어다가 아니 이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 교체를 심의해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점심 메뉴 정하는 거예요? 의결로 짬짜를 정한다 그 외에는 그 두기 어르신들이 제가 생각해 높은 확률로 이거예요 이 두 번째 문장을 오독한 거죠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면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대표를 안 읽은 거예요 신나서 사퇴해야 된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앞뒤를 다 빼고 중간 미드를 다 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 눈이 선택적으로 뿌얘지는 기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뱅코나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현금한 게 뭐냐면 이제 뭐랄까요 키보드 다루는 재주는 뛰어나니까 컨트롤 F로 사퇴를 찾은 거지 당헌장규에서 지금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후보자 선출된 후보자를 사퇴시킨다는 조항이 지금 들어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게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런데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했습니다 이미 11월에 해체했어요 왜냐 선출을 끝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74조의 2는 쓰일 수 없어요 당규 자체가 약간 모순이네요 당규 모순 없어요 이게 모순이 없다고 해석해야 돼요 역할을 끝내고 얘는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심의해서 조정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선출 후 지금이 아닌 거죠 선출 후에는 해당하는 규정이 아닌 거죠 선출 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있는 유일한 조항은 그 문제의 당무우선권만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홍준표가 만들었습니다 홍준표가 만들어서 홍준표가 박아놓은 이 대못이 지금 홍준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인데 그걸 본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정규태 선생님께서도 열변을 통하시기 전에 애정하는 정당의 당헌당규를 먼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단 한 가지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대통령 후보 자신이 아 난 도저히 이 레이스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 사퇴 스스로 내려놓는 경우 근데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놓겠습니까 자진사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자진사퇴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새로 선출할 수 있나요 있죠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그래서 이제 한간이 떠들고 누군가가 원해서 자꾸 지금 푸쉬를 집어넣는 가능성으로는 좀 빠른 창당이 있죠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의도를 오가던 말은 당선되면 창당 탈당 후 창당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창당 정도의 빠른 창당 빠른 창당을 해도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압박을 해서 윤석열을 사퇴시킬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신인 정치인의 거의 유일한 장점은 뭐냐 맷집입니다 이걸 감안했을 때 가능성 제로다라는 말씀을 정규재 선생님께 멀리서 보냅니다 궁금해서 민주당 당규도 찾아봤는데 거의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게 예전부터도 그런 비슷한 내용 이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2002년 당시에 세천년민주당입니까? 그래서 대선후보를 끌어내리고자 했던 게 대선후보 사퇴라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하자였던 라는 메시지였다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렇죠 사퇴는 안 돼요 네 이런 이야기 자 정규전 선생님과 오랜만에 인사를 좀 나눠봤고요 제가 이번 달 콘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UMC와도 통화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요 오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한 문제이고 그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단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콘텐츠로 다룰 수 있을 거냐라는 고민을 저는 구상을 하면서도 했었고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게 사실 위험한 지점이에요 UPD님이랑 통화를 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이게 사실 사람이 빠져 죽는 지점이거든요 제가 뽕뿌렀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좋은데요? 사실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이 콘텐츠를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이미 제가 이걸 만약에 다룬다라고 하면 제목은 확실하다 네 페북에 침을 뱉으면 그렇죠 이겁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네 무덤에 침을 뱉으면 라는 아이코닉한 저서의 저자 올해 목은 그 평론가 이 책은 빅뱅이었죠 되는 대로 시사평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세계가 이때 열립니다 창조돼요 우주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위해서 시사평론가를 하는 그렇죠 직업적인 목적의식이 뚜렷한 네 그 진중권과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중권과 그의 나라 태초에 니모덤의 침을 뱉으면 그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00년대 초반 퀴즈들 한 98학번쯤부터 공 한 5학번 정도까지 대학을 입학하기 전후 해서 이 책을 한 번쯤 만납니다 그렇죠 이 책의 표지 인상적인 표지 조갑재와 박홍과 지금은 다 잊혀져버린 인물들이지만 보통 유튜브에 서식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갔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조갑재 박홍 인화 이문열 여기서 지금 뭐랄까요 2022년에도 의미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단 한 명도 없고요 이인화 선생은 최순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 딸래미한테 점수를 줬다가 네 오게 갇히셨던 기록이 있으시고 네 조갑재 선생님은 소위 말하는 윤서인이나 그 부리들이 얘기하는 틀튜브의 대표주자 틀튜브 네 이시고요 다들 이런 존재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쩌렁쩌렁하던 그 시절에 박정희와 연결해서 비평서를 냈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네 신문에서 때리는 소위 말하는 실명 비평의 시대 실명 비판의 시대를 강준만 교수와 함께 열어져쳤던 네 대표적인 시사평론가 진중권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은 호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직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처럼 시사평론가라고 사실 저는 이제 해주고 싶지만 님과 나는 세임세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님이나 나나 아이템 킬 됐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직업이 없는 건 똑같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본인은 극구 전 동양대 교수 네 혹은 이제 저술가 이런 걸로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와서 읽어보면 저의 이 니모덤의 침울 베트마 저는 이번에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요 굉장히 컨텐츠적 유사성을 헬마우스와 갖고 있다 너무 비슷한 거야 나는 의식한 적이 없는데 제가 원고를 헬마우스 원고를 쓰던 시절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일단 윤서인이 한 헛소리 한 대목을 뽑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걸 공격하고 때리는 걸 하는 거죠 때려요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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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헬마우스 그리고 별론 부분에 돌려요 그렇죠 조리를 이렇게 돌리고 이쪽 물에 담갔다가 저쪽 물에 담갔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헬마우스는 이게 인스턴트한 컨텐츠니까 사람들 보고 바로 웃고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2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책을 200페이지가 넘는 내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엄청 피로해요 200페이지짜리 헬마우스 코너예요 엄청 피로해 제가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쳤구나 이걸 다 읽어 이걸 읽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피곤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같이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느낌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리무덤의 침울 베트만 1권의 머린말입니다 머린말에는 조갑제를 그야말로 빨래를 하는데 조갑제에 대한 빨래를 하는데 겁나 때립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조갑제 선생이 그 당시에 조선이로 지면을 통해서 박정희 칭송을 쏟아내던 때니까 그 박정희 칭송을 조지는 걸로 머린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머린말이라면서 왜 머린말에서부터 본론을 시작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는 군대 남노당 조직원들의 이름들을 많이 털어놓았다 그런데도 조갑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리남아다라는 거죠 다음은 조갑제 씨가 마구 흥분하면서 인용한 북한 노동신문의 8.15 저격사건 관련 기사예요 그러니까 조갑제 선생이 아마도 북한 노동신문에서 박정희를 조롱한 걸 두고 분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 저격 관련 8.15 저격사건 관련 노동신문 기사 총탄 세례를 받은 박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발랑 자빠졌다가 방탄장치를 한 연탁 밑에 기어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추태를 부리고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노동신문 관련 기사였다는 거예요 진중권 선생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완전 엘마스 구단이랑 똑같아요 말하는 게 참 싸가지가 없죠 엘마스 아닙니까 이게 책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필름을 보면 정말로 연탁 위에 각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이에요? 하지만 말이 너무 심하죠 교양 있는 언어로 바꿔볼게요 이게 책 내용이에요 불의의 저격을 받으신 박 대통령께서는 포효하시며 몸을 배우러 달려 반전시켰다가 차분하게 방탄장치를 한 연탁 밑에 낮은 포복 자세로 접근 천호신조로 옥채를 보존하신 뒤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장관을 연출하시고 점점점 만족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박정희가 여러 번 죽은 거 맞닥뜨렸을 때 보여준 초연적 의연함이라는 거죠?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진짜 엘마스 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쓰는 건지 진중권이 쓰는 건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헬마우스의 20년 뒤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거를 잘라오면서 여기 위에서 잘라도 되는데 왜 밑에까지 다 인용을 해서 잘랐냐면 이게 2000년대 초반 정서예요 이 밑에 보시는 거 뭐지? 손가락 이모티콘 그렇죠 친구 바로 이게 바로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박정희 전문가 조갑재 씨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손가락 이모티콘 이런 분하고 찬반논장을 하란 말이니까 제발 조선일보측 선수 좀 물결 교체해 주세요 이게 무슨 채야? 이게 통신체예요 통신체죠 통신체 나 기록 못하지 왜? 이게 뭐냐면 본인이 약간 힙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나는 신인류다 나는 온라인에 적응한 새로운 비평가다 그리고 나는 어린애를 대하듯 조갑재를 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과시하는 거죠 그렇죠 인쇄물을 통해서 정확히 그 정서잖아요 초창기 딴지일보 맞아요 초창기 딴지일보 정서죠 그리고 그것은 헬마우스로 계승돼 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정말 항상 부정해서 저는 저 스스로도 나는 진중권파였던 적이 없다 라고 친구들한테 떠들고 다녔지만 핏속에는 흐르고 있었다는 거 원래 드라마 부분을 고소적 보고 추격받잖아요 시즌 1 마무리쯤에 이거 나였어 이러면서 아 진짜 이런 거였고 물론 뭐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봐야겠다 XSFM입니다 딱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몬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색상까지 향기까지 식감까지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이 책이 2022년에 와서 보면 트렌드한 책들의 문제점 공통 문제점이긴 한데 조악하고 좀 유치하고 그 당시에는 어떻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좀 닭살 돋고 선발 오그라지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걸 읽고 있던 시점에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엉성하다는 거죠 사실관계에 엄밀히 기반해서 일태면 제가 할마우스였다면 북한 노동신문에서 얘기했던 방탄처리된 연탁이라는 게 팩트인지부터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죠 비웃는 것부터 하죠 팩트로 가정해놓고 가거든요 사실 그것도 나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연탁이 방탄으로 돼 있어서 그걸 뒤집어가지고 거기 밑에 박정희가 숨는다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라서 그것부터 의심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의심도 없고 말하자면 엄밀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상대의 부정확하고 부조리한 측면을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말재주로 말장난으로 상대를 놀리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기대서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다 맞아요 이게 좀 원고에 나온 대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할마우스님이 말재주를 부르면 빠져나갔다 이게 너무 정확한 분석이고 이게 실제로 이후에 한국의 논단을 20년간 괴롭혀온 망령이에요 말재주로 괴롭혀서 이기면 논리로 지든 말든 팩트로 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후대들에게 박아놓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제 나이 또래의 수많은 문사들이 진중권을 보고 잘못 배웁니다 이기면 돼 그렇지 상대방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내면 그만이야 팩트로 이길 필요 없어 실제로 진중권의 글쓰기에서 20년 전에 이런게 발견이 되거든요 공부를 더해야 되는 지점에서 공부는 안하고 놀리는걸 잘해요 그렇죠 이건 공부를 덜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놀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20년 뒤에 진중권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데 이 뭐냐면 그걸 똑같이 흉내낸 사람들이 소위 진보진영이 토론을 할 때 주류 토론자로 자주 참석을 하다 보니까 헬마우스 나이 또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사실 다들 익숙해지고 그래서 언론지형이 유리할 때는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변이제가 자료를 들고 나왔을 때 진중권이 꼼짝 못하는 그런 형국이 자꾸 펼쳐지게 되고 기본기가 약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진영의 소위 문필가들이나 혹은 스피커들이 팩트 없이 날조를 하고 PC함으로 정치적 올바름으로 강요를 하려 든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 팩트 없이 정말로 날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우리 편이야 저 사람이 지금 쓸모있는 것 같아 그래 잘 썼어 근데 나중에 변절하죠 변절하기 쉬워지는 이유는 글을 쓰는 패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날조를 해서라도 자기 이름이 뜨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진영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정관 때문에 한 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덤택이는 우리가 진영이 전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인 거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진중권의 딸란트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도 여전히 출판되고 있는 그 책의 섹시함이 있죠 제목부터 대단하니까 제목이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조각재 선생의 책을 패러디해서 그걸 놀리는 그걸로 시작한 정말 진중권 그 자체 아닙니까 그게 또 그 당시 감성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 감성이었죠 그걸 가장 빠르게 캐치한 비평가이기도 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름의 어떤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결단코 단 한 번도 스스로 진중권 파 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저의 자의식도 저는 항상 저희 2000년대 초반 학번들은 둘 중에 하나죠 진중권 파 거나 김규황 파 거나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일단은 좌파 쪽이야 좌파 쪽인데 승고한 비급 좌파를 내세우는 심지어 예수전 같은 책을 쓰기도 한 지금에 와서 보면 도대체 무슨 배짜 뭐 저렇게 뭐 얼마나 대단하시다고 라고 비꼬게 되는 김규황 선생 쪽에 서 있던 게 저라면 지금도 기억하는 비급 좌파의 머린말에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좌파란 진정한 좌파란 다른 사람의 도덕성조차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거기에 반한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덕성조차 자기가 말하자면 교정하거나 그거를 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선언이죠 쉽게 말해 김규황씨의 평생에 그래서 쉽게 드러나는 겁니다만 시혜적 시각입니다 시혜적 시각이죠 제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 상록스 컴플렉스에요 아니 2020년인데 상록스 컴플렉스에 빠져있다고 대한민국은 이 언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99%가 문맹이 아니야 근데 지가 뭘 깨우쳐 근데 그 마인드에요 어쨌든 그래서 진중권보다는 착하잖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김규황파였다 원래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나는 30년 뒤에 중앙일보에서 고정 논설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출판도시에 고래가 그래서가 회사 사무실이 있고요 여러가지로 지금의 소위 청년 세대들이 이제 분노를 한다면 과연 8.6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김규황 선생의 행보 그리고 이제 진중권 선생의 행보인데 그 당시 진중권의 키워드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맞아요 재미있고 즐겁죠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게 주는 매력으로 20년을 살아온 분 그건 헬마우스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농무연의 시대에 인터넷 세상을 살았던 첫 세대로서 자칭 좌파들은 그래서 한때 다 김규황의 자식이거나 진중권의 자식이거나 자식까지는 아니구나 우리는 뭐 형들 진중권의 동생들 후배들 이었거나 그리고 저 스스로 규정짓기로는 저는 2000년대 초반에는 주대만의 자식이었다 정당활동을 어릴 때부터 궁금해서 많이 해봤다 다만 못해 학생활동이라도 많이 했었다 하는 지금의 30, 40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정도뿐만이 아니죠 주대한 씨는 뭐랄까 인민노련활동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가장 중요한 산파 중 한 사람 입니다 그리고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매력이 있냐면 사상의 매력이 있었는데 실천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노회찬 곁을 이렇게 일찍 떠나다니 라면서 10년째 몇 년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저 사람 그래도 나쁜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은 안 아쉽습니다 제 마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민주당당 당원으로서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에서 주대환 정책위 의장의 글을 보면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런데 흘러흘러 20년이 지났고 주대환 의장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 민주당이 아닙니다 중도보수를 표방했지만 그 구가 상당히 껴있었던 바른미래당의 혁신위원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제3의 길이라는 대짬뽕 제3의 길 대짬뽕인데 좌파는 없는 그렇죠 제3인데 왜 좌파가 없는지 왜냐하면 자기 평생 좌파는 해봤거든 내가 들어갔음으로 나의 제3의 길 내가 들어갔음으로 하여튼 글로 가는 바람에 저는 이제 단언코어 말씀할 수 있는 변절자 주대환 변절자 주대환의 제3의 길에서 만난 그의 제자들 네 이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주대환의 새로운 제자들 아 그렇죠 결과 2021년에 헬마우스가 만나게 되는데 아 그래요 어디서 만나느냐 조선일보 지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둘이 주대환의 옛 제자와 주대환의 새 제자가 조선일보 지면에서 뭘 고리로 조우하게 되느냐 우리가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던 광주의 선량한 까파의 사장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죠 어 이분을 헬마우스라는 어 뭐랄까요 저 민주당 그 스피커가 그렇죠 친녀 유튜버가 친녀 유튜버가 공격을 했다라고 주대환의 제자들이 저를 어 그렇길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묘한 2021년에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된 돌고 돌아서 기괴한 차원에서 옛 친구들을 좋아하게 된 그렇죠 길 잃은 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콘텐츠가 오늘 겁니다 이번 주 거고요 그 인경빈 작가는 인경빈 작가 세대에 이런 회환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50대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50대 60대 청취자분들은 이렇죠 진짜 87세대의 투쟁을 아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때의 김문수의 지지자 그러니까 돌고 돌아 김문수의 지지자 괄호 열고 뉴 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 나도 김문수 지지했는데 그래 이러면서 황당해하는 대한문 앞에서 만나는 확실히 2021년 하고 2022년 넘어가는 이 시즌에는 너무 많은 멀티 유니버스들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2000년 이후에 냉동됐다 지금 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이 농담도 이런 농담이 없어요 이런 농담이 없어요 같은 지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농담이 없어요 다른 미래 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던 사람이 조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김한길이 조긴네? 아니 그것을 알고 싶다 에 나오던 표창원을 라디오로 진행하네? 놀라운 거예요 김한길이 조긴네 사람들이 안 놀래 그렇지 그렇지 왜 나만 이상하지? 김문수가 조긴네 마치 냉동인간으로 70년만에 깨놨는데 닉퓨리가 흑인인걸 만난 그렇죠 닉퓨리 말고 , 팔콘 팔콘 내 사이드킥이 흑인이야? 잠깐만 저 사람 안철수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안철수가 지겹대 그렇지 V3를 평생 썼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06년에도 지겨웠어 자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를 그래요 그런 얘기에요 아주 고농도로 압축한 원심불리기에서 압축해가지고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코믹용어로 멀타이버스라고 하죠 멀티버스 네 유 해리파커 또 한 두억에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보수언론은 그 알을 갖다가 생긴 고대로 내놓죠 저희들은 그걸 모아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소한 요리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그 알실의 인기스타 김민하 선생의 표현에 따르면 네 거의 윤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트위터에서 만났을 때 네 이야 김민하는 역시 천재구나 시사아저씨의 표현에 의하면 진중권의 최근 글은 윤석열에 대한 팬픽이다 팬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뭐랄까요 2020년대의 정치비평은 서브컬처를 빼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느낀 바가 있다면 김민하는 진짜 팬픽은 안 읽어봤다 진짜 팬픽은 광공을 이해해야 된다고 광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칭 여전히 좌파 비평가지만 사실은 거의 윤캠프의 수장 이걸로 이제 암약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줄 알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 줄 알고 여전히 나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다 류호정과 장혜영을 지지하는 진보 인사다 이렇게 여전히 행세를 하면서 진중권에게 진중권씨에게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뭐랄까 알리바이죠 뺏지죠 뺏지 뺏지 아람단 조끼의 주렁주렁 매달림 아 그거 이제 캠프파이어 뺏지 같은 거 그렇죠 나 그거 했다 매듭짓기 뺏지 뭐 이런 것처럼 옛날에 내가 그거 해봤다 그게 사실 예전에 김영하 소설가의 그 90년대 소설 같은 거예요 소위 이제 후일단 문학이라고 했었는데 마치 자기가 80년대 운동 다 한 것처럼 그렇죠 짜증나죠 사실 네 왜 요즘 게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니언한테 죽어보기 이런 거 고블린한테 죽어보기 그런 뺏지 있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저기 보상받으려고 하면 죽잖아요 일부러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죠 중립적 비평가인 척 윤비어청가를 배포하는 사실은 모략군이다 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고요 리무덤의 추물베트마의 통렬함이 왜 윤석열 같은 희대의 얼빵한 정치인을 향해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동네 바보라는 거 그렇죠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빵한 사람은 진중권의 먹입니다 네 저녁 식사예요 원래 간식이죠 간식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얼빵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화려하게 비꼬는 게 이 사람의 상품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중권이라는 비평가는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과 맞대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대중들이 착실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중권의 유일한 쓰임새라는 건 이미 패배가 확정돼 있는 얼빵한 사람을 TV 앞에 세워놓고 마구 놀리는 것 맞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놀리고 가장 재밌게 놀리는 사람을 뽑은 거 그게 2000년대에 TV가 발견한 진중권이라는 사람의 용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 이걸 못 믿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것도 50대 청취자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20년간 계속 스타크래프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바둑장기나 맞고도 괜찮습니다 주로 초보들만 상대하는데 전적이 화려한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내 일상을 지켜주니까 똑같은 예상되는 하수랑 플레이를 10년 동안 똑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빌드로 그러면 계속 이기죠 진중권은 전 국민을 상대로 그걸 해온 겁니다 20년간 그러다가 저는 이 계기도 기억나요 손석희 사장이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JTBC 토론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논리적 허점을 이분 누구시죠? 정준희 교수 정준희 교수가 완벽하게 지적을 하자 고장나죠 그 고장난 모습을 보고 20대 30대들은 그렇구나 저 사람 이러고 쉽게 이해를 했는데 40대 50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중권이 진다고 하나의 마술을 카퍼필드의 마술 해석 같은 거죠 쉬운 트릭이 발견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게 된 핵심 원인이 뭐였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본인이 비평하고 있는 내용을 보지도 않았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죠 이 사람이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떠든다는 걸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또 헬마우스 채널에서 지적했던 그것과 만나게 되죠 윤서인과 성재준을 우파 유튜버 중에서 들을만한 채널이라고 추천하는 진중권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뭘 보는가 이런 거였는데 얼빵한 사람 놀리기가 특기인 사람이 너무 좋은 타겟 윤석열을 안 놀려? 윤석열을 안 놀려? 아니 어떻게 윤석열을 안 놀릴 수가 있지? 착해졌나? 저건 진중권의 본능 아닌가? 그렇죠 거의 무릎 반사 아니야?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얼빵한 정치인을 보고도 놀리지 않는다? 그리고 못하면 가려워서 죽는 사람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있지? 라는 의심입니다 심지어 그 얼빵한 정치인을 향해서 내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중권의 한없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눈 저 사람이 저런 눈빛을 저렇게 너그러운 눈빛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검찰 칼잡이 출신의 극우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결국 이 사람을 자신의 정치적 복수 진중권 개인의 정치적 복수 자신을 무시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나 혹은 86 정치인들 아주 오랜 승명적 적이기도 하죠 물론 86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기 일도 바쁘거든요 혼자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그들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 무지성으로 지지를 하면서 도구로 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속이고 윤석열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비평가라는 자신의 오랜 타이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혹세모민의 현장을 해체해서 전시하는 황금알 해체의 시간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의 목적입니다 네 저의 이 의심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여러 청취자분들과 비슷하게 아 진중권 요즘 약간 좀 이상한데 찜찜한데 뭔가 저 형 저 왜 저러지? 라는 의심을 하고 있을 때 2020년 2월에 그런 저에게 하나의 파문을 던져준 트윗이 있었습니다 네 트위터 항상 보니까요 보다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이제 재해석한 비평서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이기도 한 트위터 현자 선영 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본명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인용은 하니까요 그 지금 아이디 트위터 아이디는 세컨드 언더바 레이트군요 네 뭐 어쨌든 트위터 지성이니까 트위터 그 아이디 아 저 계정 이름에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선영 선생님께서 2020년 1월 31일에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올린 윤비어천가를 귀신같이 낚아챕니다 11개월 전에 이익입니다 아 이분 대단하신 게 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진중권 페이스북을 늘 본다는 거는 윤서인과는 또 다른 어떤 서들입니다 많이 써요 많이 쓰기 때문에 아 진중권 페이스북을 늘 보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어쩌다 하는 굉장히 또 길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 페이스북에서 노동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항상 보고 있다가 어 이걸 낚아챕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네 진중권 선생님이 오늘 아니 어제인가요 페이스북에서 또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죠 이것은 하이픈 윤희 정권을 잡는 걸 정치적 목표로 하는 집단이 존재하며 선생이 그쪽 배를 탔다는 강력한 정황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고 페이스북의 링크를 밑에 거셨는데 이 트위터 유저 이 작가께서 네 네 이게 이 원본 페이스북 게시물이 중요합니다 2년 전 게시물이죠 이제 1년 전 게시물 2년 전이네 2년 전 2년 됐네요 죄송합니다 2년 됐네요 이제 23개월 됐습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진중권 선생이 기사 하나를 인용을 하면서 기사의 제목은 뭐냐면 윤석열 황교안 제쳤다 점점점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2위 부상 이라고 돼 있는 기사 내용이고 그걸 인용을 하면서 첫 마디가 있습니다 푹 푹 푹이라고 합니다 거의 시그니처죠 시그니처죠 본인이 누군가를 비웃고 있다 이걸 이제 깔아주고 마치 비트박스처럼 까는 거죠 20대 정치인 여러분들 아 정치인이랜다 20대 30대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장래에 집형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려는 꿈을 꾸고 그걸 키워나가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러진 마십시오 남들 다 보는 데서 비웃는 말투부터 시작하는 부끄럽습니다 보는 사람이 부끄럽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끊어져야 되는 관습입니다 헬 하우스를 끝으로 정리하자 이거에요 텔마우스도 영상을 푸브로 시작하지는 않아 이거 P.O.O.P잖아 배변 그렇죠 그렇죠 배변활동이죠 저도 공식적인 비평을 할 때는 안 그럽니다 유튜브에서는 하는거지 그래서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인식을 못해요 유튜버라는건 아무도 몰라 푸브로 시작합니다 2분 출마한다고 하면 바로 1위 될겁니다 근데 정치할 뿐 아니죠 그러니 이분 자꾸 정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세요 추미애 장관님 행여 이분이 대통령 되시면 너희들 다 죽음입니다 아 진짜 정말 민망하네요 그러니 그냥 이분 총장 하실 때 얌전히 조사받고 깨끗이 처벌받고 깔끔히 끝내세요 임종석씨 보니까 조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검찰이라는 오래된 힘에 기대어있는 동네 X밥 같은 말투는 차치하더라도 일진이 뒤에 있을 때 그렇죠 맞아요 깝진 애들 말투잖아요 야 니네 성년이 뛰면 다 뒤져 이 새끼들아 어 지가 일진이야? 어? 그 줄에 묶인 미니 푸들이잖아요 시끄럽죠 보통 네 걔를 조용히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줄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네 그렇죠 문을 열어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엄마 가자 갑자기 엄격해지죠 그런 양상인데 근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원래 이 사람의 애티튜드인 걸 아니까 마지막 문장이 독특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임종석씨 조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디다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네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선영선생이 이제 음모론성의 주장을 사실 펼쳐요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 선생은 잘난 척하기를 그중에서도 자기만 혼자 아는 척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탈입니다 어 저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너무 잘 알아 어 그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나도 친구가 없을 사람은 아니구나 아 이런 대목을 보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웃이 있네요 어 이런 대목을 보면 무서운 게 빠가 까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있죠 빠가 까가 되면 진짜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약저럽게 두는 거 아 그거 맞아요 항상 까에 선두는 전 빠가 있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양상인 건데 남들 다 아는 거를 자기만 혼자 아는 척하기를 너무 좋아해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출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선생의 가장 큰 결점은 지저분한 일을 대놓고 한다는 점이겠죠 이런 부류는 잘되봤자 윤창중이에요 라고 일침을 가졌는데 네 잘되봤자 윤창중 선언 어 2년 지나서 보니까 대부분 맞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 그랩만 남았어요 그렇죠 남은 절차로는 그렇죠 그랩이 있어요 캐릭터상 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사태 또는 검찰 파동을 현실 정치적으로 관찰할 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 질문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국민적 지지? 야권과의 정치적 연합? 법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죠 뭔가 제도로서의 정치 바깥에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썼습니다 제도로 해석할 수 없는 순수한 권력이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지식인이라면 진중권 포함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부를 까고 싶다면 근데 진중권 씨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죠 제가 재작년 초에 이 트윗을 보고 띵 했던 게 그 포인트예요 무엇을 실제로 집어내야 하는가인 거죠 진중권 망가졌네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진중권이 왜 저럴까를 좀 더 깊이 질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진중권이 왜 저럴까에 대한 질문은 진중권에서 끝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질문인 거고 제도 정치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게 뭔가를 추동하고 있다 제도 정치 바깥에 무언가 제도 정치 바깥에 무언가가 뭘까라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하고 많은 라디오와 TV에 정치 인사이더들이라고 포장해놓은 본인들도 스스로를 인싸라고 생각하지 않는 많은 게스트들이 얘기하지만 결국 내부에서 소문으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다분해요 오히려 오픈소스를 분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정치 비평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많은 찌라시를 기자들 채팅창이라든지 정치인들 채팅창이라든지 당직자들 채팅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자연스럽게 껴들어가게 되거든요 시사평론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온갖 찌라시들이 모이고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도는 얘기들도 엄청 올려서 알게 되고 한데 정치 비평을 할 때 거기서 보게 된 것들을 우선 빼고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 비평을 한다면서 나아가서 자기가 뭘 니들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마치 카드를 내가 뒤에 숨기고 있고 니들은 모르는 카드를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풀어낼 거야 그 사람 당에서도 놀아주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방식이에요 90년대에 정보가 제한적이고 말하자면 찾아보려고 해봐야 정보가 없던 시절에 실제 정보를 마치 중세의 사제들처럼 독점하고 있던 정치 플레이어들이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펼치던 사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정보를 다 꺼내놓고 더 꺼내놓을 게 없으면 바지까지 벗잖아요 그렇죠 오픈소스가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투머치 오픈이잖아요 이번 주초가 너무 좋은 사례예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인사이더가 많았으면 국민의힘이 사실상 주초에 분당 직전까지 가는 걸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자꾸 정치평론 한답시고 여의도 내부 이야기라는 걸 꺼내는 사람들 헛방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사실 일태면 김민하 선생이나 그리고 뭐 제가 아무리 욕을 해도 어쨌든 현 시점에서 가장 명철한 비평가 중에 한 명이 김수민 씨 이런 분들이 장성철의 몇 배쯤 훌륭한 비평가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오픈소스를 가지고도 맥락과 상황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비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일반 시청자들이 모르는 뭔가를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슬은 안 부린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평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죠 오픈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뭐 해당 정치인이 오늘 아침에 무슨 색깔의 팬티를 입었는지도 오픈할 수 없는 소스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건 저기 공준표만 오픈하고 싶어요 그렇죠 영화는 안 봤는데 감독이랑 친한 사람이 영화평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픈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도 내가 들은 진중권 썰이 아닙니다 네 오픈할 수 없었던 누군가가 사적 자리에서 사실 진중권이 이런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건 비평이 아닙니다 조합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같이 우리가 목격했던 그 현상이 어떤 일에 기반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되짚어보자 라는 거고요 아 이거 약간 저기 후던잇 방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는 모두 공개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헬마우스 코너도 첫 시간은 냄새만 피우고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뭐야 이럴 수가 내일 이 시간에 예고편이었네요 아니 지금 이제 이제 페이스북 한 개 읽었는데 장르 소개 아니 어떻게 내일 이 시간에 헬마우스랑 다시 돌아올게요 유승균 피디하고 유승균 피디하고 유승균 피디하고 금요일 순서에 뵈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저기 원고 뒤에 조심하셔야 돼요 두꺼워가지고 스테이플러가 잘 안 찍혀요 책인데 제가 발로 찍었어요 XSFM입니다 I B W K 딸기예요?